지금 제 상황. 짐 싼다고 여기 다 내놓고 여기도 후. 내일모레 바로 출국이여가지고. 난 짐 쌀 때는 항상 집이 이렇게 엉망이 돼요. 집 청소를 좀 해야겠다. 탑승, 비행기 탑승. 아니 따로 앉을 뻔했는데 너무너무 다행히 마지막에 같이 자섭을 배정해 주셨어요. 어? 더 메뉴 나왔네, 레인먼지. 우리 봤잖아. 난 이 한국사는 처음 타보는데, 독일 거. 김샤스. 지금 아침 먹으러 왔어요. 그냥 냉동안고. 오늘 뭐 들었지? 배고프지? 얼른 먹자. 이거 가루가고 고개 붙어서. 배고프지? 나 진짜 허기져서 있잖아. 여기 가슴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어. 어떻게 자려고 넣었대, 침대에서. 진짜. 응. 응. 반갑밖에 없네. 아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저희는 애시안 마켓에 왔어요. 여기는 퍼스피드 마켓. 뭐야, 두 개 하나? 그리고? 네 개. 두 번 먹을 수 있잖아. 안산탕면? 안산탕면 두 개, 신라면은 두 개 그럼. 솔직히 라면 말고는. 너무 필요해. 없어.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그래. 라자냐. 한 명씩 살까? 이거 먹을까, 근데 우리 안 먹겠지? 안 먹을 거 같아서. 나가서 먹을 거 같아. 나가서. 계란 하나. 계란이랑 뭐 간단한 빵 같은 거? 맥주.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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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수품. 안 두고 왔잖아. 이렇게 여기 없어서. 여기서 막 산 거. 지금 루이샤비엠이나에서 도착한. 셰클미스트레스. 오늘 칵테일 파티 때. 이거 입고 참석하려고. 골라 봤어요. 난 같이 안 가져올게 해가지고. 비서 있다가. 같이 가져준다고 해서. 기분 좋게 나왔어. 잠깐만 시원한 거 같아요. 다시 내게 검은 거 봤어. 예, 나이스. 뭐야. 이쪽인가. 요거는 제니가 잡지에서 입는 거에요 니트 너무 예쁜데 지금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걸어서 22분 차로 12분 아이콘니 코트에 마당 코트 있잖아요 시원인데? 한국에는 이룩이 없어서 너무 예쁜데 피팅한 룩 가지고 이제 숙소로 가볼게요 안녕 안녕 아 그래그래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귀여워 오늘은 눈썹 피아로와 카키 루티 갓날 아크미스트 원피스 드레스 원피스 워치 예전에는 다행이 없어서 드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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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톱 청소에 쥐어있는 분? 됐다. 아 진짜. 지금 참혹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내 발에 묶여있는 이것들이 뭐냐. 발치는 아니고 이 구두. 발목이 붙어있던 건데 이게 두 쪽 다 이렇게 떼진 거예요. 내가 옛날에. 이거 그래서 받은 신발인데 아니 행사장에서 이렇게 뜯어져 버린 거야. 그래서 진짜 걸을 수 없어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. 신발을 벗었는데 얘만 남아있어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빨리 죽는 줄 알았어. 갔다가 한 시간 만에 돌아왔어요. 오늘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겠어요. 오늘 아침에 만들고 있어요. 라면은 아보카도. 우리는 계란. 오늘? 꿈에서 이상하게 얘기했네. 맞아요. 아보카도. 잠겼습니다. 오늘의 1두. 오늘은 루이자비아 로마가 가서 쇼룸 가서 옷 이것저것 입고 콘텐츠 좀 찍고 그러고 너무 타이밍한 쇼라고 그럴 거예요. 진짜 못생겼다. 이 여드름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못생기게 하다니. 이게 어떻게 안 보여. 내 눈에는 여드름밖에 안 보여. 이거 내 머리와 똑같은 거잖아. 봤어. 여기도 있어. 어디야, 배? 어디야? 우리는 루이자비아 로마가. 쇼룸. 왜요? 쇼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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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돌아왔어. 우리. 누나 뭐 입을까? 네. 하하하하. 절대로 안 돼요. 큰일 나 큰일. 우리 여기서는 폰을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. 왠지 송이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안녕. 맛있게 먹을게요. 스테이 끝까지 도착. 퇴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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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저기로 들어가서 걸어보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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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트 먹으러 왔어요. 어묵. 끝. 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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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술맛이 나는 것 같은데. 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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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늘이 세 번째 날인가? 셋째 날 저녁. 수시. 야키소바. UFO로. UFO? 연어. 연어를. 하루에 한 번 이런 거 먹어야 될 것 같아. thrust. 갑시콘. 무. 가지고 어깨 OAE oo 아파 둘어 있네. 제가 아프겠지. 너 먹고 싶었잖아. 망치. ies. 유제. 수ицesta 미 맞단 desm2 오 enrollricanes 할 수 있고 lüauto grup. tering Um dan 행복해 Après 이 사과, 아보카도 토스트 앤 요플레 지금 배터리 없는데 디테일이 딸기 먹어봐요 음 뭐야? 딱딱해 브이로그 찍는 걸 계속 까먹는다 나는 아침에 막스마라 쇼를 놓치고 멘붕이 온 상태에서 늦은 아장을 놓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준비하고 옷 넌21 막스마라 옷 드롭업하고 알렉스트라 프레젠테이션을 보러 갈 거예요 이제 옷은 마르디 맥그르디 여름 룩입니다 여기서 젤라또를 하나 먹기로 했어요 여기서 젤라또를 하나 먹기로 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냐고 물어봤는데 이해 못 하셔가지고 그냥 달라고 했어요 맛있지? 내가 원했던 맛 먹고 이제 숙소 돌아가서 딱 한 시간 쉬다가 준비하고 모스키노 쇼 오늘은 모스키노 쇼 이렇게 오늘 제 룩이에요 머리는 왜 이렇게 부탁해요 이렇게 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머리가 몇 개 없어서 모스키노 쇼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포지하고 펜지 좋다 나 이 분위기 좋아 여기 좀 이탈리 뭔가 이 로컬 맛집에 온 듯한 느낌인데 지금 알아요 넌 믿어 넌 믿어 감사합니다 나는 펌킨 이런 거였지? 펌킨 파스타 시켰고요 톨탈리니 톨탈리니 something like that 같이 먹어서 힘내야지 맛있어? 음 음 맛있어? 음 싸먹고 좋은 따 너무 싸 음 와 진짜 맛있다 그냥 이거 보여줄 거야 음 여기 잘 왔다 아니 우리 집 근처인데 어떡해 또 오자 또 언제 와 없는데 여기 계속 배로나 있지 그 다음 날 계속 베니스에 있지 배로나도 이런 맛집 찾자 응 와 근데 모스키노 갓잖아 쇼에 패션 알아? 어떤 느낌인지 되게 독특하고 화려하고 그러잖아 완전 미쳤어 막 그 모델이나 일꾼란트들 너무 화려해서 나는 있잖아 지금 트레이닝 입고 가는 느낌이었어 다음에 결심했어 무조건 제일 튀는 옷으로 골라야겠다 내가 이번에 고른 옷들은 다 너무 무난한 거였어 처음이니까 어 내한테 어울리고 또 내가 혼자 걸어다니니까 부끄러워서 너무 안 튀는 옷으로 했는데 최대한 많이 튀는 옷을 입어야 되겠어 에이 응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같아 내일도 올 와이트야 어 나는 근데 진짜 적응이 된 거 같아 그냥 새벽 1시 2시까지? 난 진짜 9시만 넘으면 응 9시만 넘으면 난 너무 잠이 막 눈이 눈꺼풀이 감길 거 같아 더 일찍 하는 거 같아 응 진짜 그만 줘 또 마지막이야 먹어 응 내가 먹는다 자 오늘은 토즈쇼 있는 날 저는 어 와이드 룩으로 입었어요 사이즈가 좀 크지만 어떻게 입어봤어요 얼른 갔다와서 우리 배로나로 출발 네 자기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? 응 응? 응? 오늘은 배로나 가는 날 오늘은 배로나 가는 날 오늘은 배로나 도착했어요 여기 블리엣의 집에 도착했어요 말 Bohm Where are we babe, where are we? We are in Verona, nearby the f tank Louis opinion house. We just checked out and then walked away on it. Just walked through he took the place here, 이 맛의 배로나 오나봐 계단을 살짝만 가고 오면 미쳤다 한 번 더 올라가볼까? 다 붙어 비누 이거 어디서 이랬어? 몰라 아까 모르겠어 내가 다 붙이고 다닌거야 여러분은 지금 저녁의 배로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봉블레 시켰어요 이 시그니처 드링크라고 하는 프로세코에다가 오렌지 뭐 싫어한 것 같은데? 잘 먹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이거 햄버거 시켰는데 프렌치프라이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과자인 줄 알았는데 먹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렌치프라이즈였어 소프트한 감자튀김 얘도 맛있어 여기 대체적으로 음식이 맛있어 배터리가 없어서 오래 못 찍어요 안녕 베네치아로 떠나는 날 우울 없는 물의 도시를 한번 가보자 곤돌라를 탈 수 있을지 오늘은 베네치아 가는 날 우리는 베네치아에 도착했어요 진짜 사람 많다 근데 맞지?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물이 있어요 그리고 곤돌라도 타고 꼭 수상버스도 운영하고 잠시 카페에 들려서 트레어스티라 에스프레소의 잠시 다리가? 이게 유명한 다리라는데 이름이 뭘까? 제일 유명한 제일 오래된 다리에서 보이는 베네치아 풍경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여기 실물로 봐야 돼 진짜 커 오케이 잭컵 스프릿 이름이 사진 찍어주고 지금 감사받는 중 한 번 봅시다 오 이런 거 걔 왔네 이런 거 괜찮아? 근데 지금 머리 안 감았고 머리 떡진 거 봐봐 근데 예쁘네 오케이 합격 for now 자기 생각이 많을 때 대답이 느려져 항상 삼촌 씨고 대답해 인티벨 특정 인티벨 근데 또 체리는 너무 이거 봐 자기 이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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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못 따라가 돼 이건 사실이야 바다가 절대로 안 봐 나 강아지를 안 봐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안 봤으니까 그 순간 참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아 귀엽다 바로 봐야 돼 무슨 얘기하는 거지? 얘 다리 떠 있는 거 진짜 웃긴다 근데 아 미안 또 얘 또 안녕 다리 봐 다리 봐 이해해줘 오리발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뭘 하는 건 줄 알아 지금? 여기서 음식 많이 준다 빨리 이쪽으로 와 아 여기 많이 왔잖아 지금 여기 왔잖아 새끼 왔잖아 지금 애기야 하나 엄마가 지금 오빠가 찾았어 여기 와 다 앉아있어 이쪽에 여기 지금 한 마리씩 여기 다 앉아있어 여기 앙추이가 나왔어 이거는 스캘럽 관자 간자 요리랑 스테이크 어느 부위래? 이게 안심 같아 안심 안심 싸다 줄게 하나에 만원씩 만원 면이 불었네 땡큐 딱 봐도 면이 귀껍지 먹어봐봐 오케이 맛있겠다 너무 작아 코코멍만은 맛있는 거 같아 먹어보지도 않고 아니 방금 손가락 바랐는데 그래? 나도 한번 줘봐 음 간이 잘 돼있어? 어 간 잘 돼있어 어제랑 비슷해? 어 일단 조개는 맛있어 Delicioso baby Delicioso 뭐야 왜 맛있게 먹으라고? 아니 delicious하다 짜 맛있는데 짜 고기도 짜다 고기도 짜? 응 베네치아 음식이 베로나보다 더 짜다 안짜리 음 짜 짜? 음 이거 안 짠데요? 아 근데 이거 안 짜면 진짜 맛있는 요리인 거 같아 재밌지? 아니야? 재밌어 생각보다 재밌네 이거 너무 예뻐 여러분 건드라 꼭 타세요 저희는 한 25분? 맞나? 25분 30분에 80유로 가장 긴 타임이 200유로까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 위에서 그렇게 오래 비가 있을 필요 없는 거 같아 와 진짜 하나도 안다 배를 근데 미안했어 팁은 좀 주고 싶어 열심히 일하잖아 티포함 80유로야 이게 마르코 폴로의 집이래요 저번 주에는 가뭄이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12th century 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좋다 카사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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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야? 그냥 말하는 거 아니지? 아니지 근데 카사노바 사람 이름이야 그러면? 어헝 거기서 유래된 거야? 어헝 두 개 주더니 우리 동전 몇 개 없다고 하니까 한 개 뺏어갔어요 다시 이런 거 함부로 받지 마세요 어헝 아헝 아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